안녕하세요. 알레오 공식 디스코드 채널의 주요 대화를 쏙쏙 뽑아 알려드리는 알레오 히스토리 레코드 아나운서 김혜림입니다. 한국시간 20일 오후부터 21일 지금까지의 알레오 디스코드 공식 채널의 질의와 답변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어나운스먼트입니다. 알레오 팀의 비브가 글을 게시했습니다. 알레오 팀은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기 때문에 이번 주 커뮤니티 콜이 없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현재 알레오 풀은 모두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진 풀이며 공식 풀은 없고요. 앰버서들은 오는 27일까지 KYC 인증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How to start입니다. 신규 유저 C01이 알레오 SDK와 스나크 OS의 차이점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보이저에서 마에스토로로 승격한 앰버서더 유즐리스 도로즈키나가 알레오 SDK는 알레오 앱에서의 작업하는 개발자를 위한 것이고 스나크 OS는 테스트넷에서 셋업을 원하는 노드나 참가자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신규 유저 밴디가 .slash runclient.sh와 .slash runprover.sh의 차이점에 대해 물었는데요. 이에 어페렌티스의 미르말리르가 클라이언트 노드는 요청을 보내고 풀우버 노드는 POSW를 생성해 코인베이스 보상을 받는다. 즉 클라이언트는 보상이 없고 풀우버 노드는 보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은 알레오 랭기지입니다. 신규 유저 에스콜라 스티코가 증명자와 검증자 파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오프라인으로도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알레오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알렉스 버드가 답했는데 그는 증명 및 검증 생성은 네트워크에서 자동 수행된다. 알레오 명령어 레오 언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의 로직만 설명한다. 알레오에서의 연산 작업과 상태 변환은 오프체인으로 실행될 수 있으며 트랜지선 증명은 상태 변환을 확인하고 이를 온체인 트랜잭션에 포함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알레오 틈의 D공 CD는 레오 C 레이아이나 알레오 SDK의 버리파일 명령어와 같은 기능은 없지만 해당 기능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다. 스나크 VM 코드베이스의 컴포넌트를 사용해 직접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의 요점 정리입니다. 클라이언트 노드는 요청을 보내고 프로버 노드는 POSW를 생성해 코인베이스 보상을 받습니다. 즉 클라이언트는 보상이 없고 프로버 노드는 보상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여기까지 지난 밤과 오늘 아침 사이에 알레오 공식 디스코드 채널을 쏙쏙 뽑아 살펴봤습니다. 휴가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오늘 알레오 디스코드 내용이 정말 짧았는데요. 알레오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검증된 내용과 팩트를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목요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